아이린씨를 좀 좋아하신다는 분이 온 것 같아요. 그쵸? 저 아이린씨가 한 번 받아주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어떡해, 어디예요? 진짜 어디예요? 네, 저 아이린이에요. 어떡해, 어디 진짜 어디예요?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고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오빠, 내가 한 번만 데리고 아이린 언니 목소리도 하려고요. 뭐지? 알겠습니다. 아이린씨랑 데이트하세요. 어떡해, 아이린 언니. 뭐 아이린씨한테 궁금한 점 있어요? 울어요? 울어요? 이번 때 와서 너무 좋아요. 어떡해, 어떡해. 아니 아이린씨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어떡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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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울지마요. 박선진씨가 울어요? 크크크크크 하시면서. 울지마요. 네. 아이린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? 언니 너무 예뻐요~!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이린씨한테? 으으으으으으악, 으으으으읽. 흐흐으으으으으악에... 왜주세요? 우리 왁부룩이 leurs개 어. 처음 들어보는 게 맞지 네 여보세요 네 네 조금 아이리씨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이나 네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KBS 여우게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에서 써니 FM 데이트를 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써니 시즈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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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소니씨 네 아유 아예씨 우리 포함에서 다 레드벨벳 응원해주겠다고 전화 연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레드벨벳 친구들 다 너무 이쁘고 다 너무 좋아하죠 맞아맞아 아유 진짜 중학생 학생인 줄 알았어요 놀랬어요 잘한다 연기 진짜 와 진짜 우시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디제이 왔는데 100일이 좀 넘어가지고 요즘 연기에 물이 한창 올랐습니다 진짜 아니 써니씨가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 디제이하고서 네 지금 넘어왔잖아요 전화로 그렇죠 제가 지금 채널 한길에 지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김예림씨 또 써니언이였구나 와 하셨고요 식스센스급이다 그리고 박민주씨 헐 소름 지민정씨 소름 소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유 슬기씨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네? 어 써니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귀여운데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웬디도 잘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엽고 아유 너무 잘하라고 아유 참 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네 성희씨 너무 고맙고요 아니요 역시 네 나 FM 한번 갈게요 FM 데이트 안녕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진짜 중학생 여자 학생이 진짜